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는 그 주기적으로 손발톱을 깎습니다.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구요. 그리고 또 별 생각 없이 또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게 되죠. 수채구멍에 또 쌓여지는 그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일 것이구요.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또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또 해주게 되면 도움복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게 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출발은 이런 전제입니다.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담윰으로써 우리 주변의 그 화폐에너지를 선순환시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릴 때는 꼭 그 티슈에 잘 싸서 또 다른 쓰레기와 마구 그 섞이게는 버리지 말라는 거죠. 어떤 사람이 손발톱을 이제 깎고 막 버리던 그런 습관을 항상 그 이제 티슈로 싸서 버리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. 그때 그 돈운이 또 크게 그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죠. 손발톱의 경우에는 그 오행적인 그 설명을 해보면 오행 그 목기운에 그 암시를 주는 것들입니다. 자라고 성장을 하고 또 발전을 하고 또 크게 그 성취해 나가는 걸 암시하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버리게 될 때 티슈에 그 잘 모아서요. 그것들과 또 함께 버리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그 오렌지 껍데기라든지 귤 껍질. 이런 그 과일 껍질은 물론 그 수분기가 빠진. 그러면 그 돈을 또 불러들이는 그 힘이 또 시너지가 생기게 됩니다. 크게 그 성장하는 암시까지 담기게 되니까요. 아주 좋죠.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머리를 감다 보면요. 빠지기도 하지만은 또 방을 닦다 보면 또 생활 중에도 또 빠지는 게 머리카락입니다. 이것도 우리가 버릴 때 그냥 일반 그 잡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것보다는 또 이것만 따로 티슈에 모아서 그렇게 그 버려주게 되면 또 돈복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이때 그 머리카락을 버릴 무렵에 돈운이 아주 좋은 그런 일이 있었거나 또 돈을 그 불러들일 때는 설탕을 그 뼈달갱이 같이 넣어서 버려주시면 좋고요. 그 무렵에 그 투자 손실이나 또 큰 지출이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소금을 그 같은 요령으로 티슈에 그 버리려고 모아둔 그 머리카락이 있다면 이때 그 함께 넣어서 버려주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또 아주 좋고요. 손톱이나 발톱 또 머리카락 이런 것 등을 버릴 때는 그래서 잘 버리면 우리가 그 돈복을 집안에 크게 그 유출시키게 됩니다. 그 이유는 그 이 속에는 바로 오행적인 그 의미가 예를 들어 그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목기운이고요. 털 같은 그 모는 오행이 금이지만은 또 모발이 그 발에 해당이 되는 그 머리카락은 오행 그 수의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. 목이라는 것이 성장과 발전의 암시라면 수는 또 금전운을 또 촉진시키는 그런 암시가 되니까요. 우리가 이런 것까지 또 염두에 두고 손발톱이나 또 빠진 그 머리카락이 우리가 그 더럽고 또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 버리는 건 아니죠. 일정 길이 자라면 또 우리가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우리가 자를 뿐이죠. 마치 그 나무의 그 가지치기처럼 말이죠. 그렇게 잘라주는 그 인체의 그 부속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. 그때 그 돈복에는 긍정적인 그 선순환을 또 불러드립니다.